서울대 구간에서 최대 1만 구간입니다. 연선도가 25%에서 30%입니다. 시도가 6만 구간에서 3만 구간입니다. 내수기까지 살펴보는 마치 2만 구간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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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순간 경사도 15% 이상 된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경사도 25% 이상 된 것 같습니다. 경사도 20% 이상 된 것 같습니다. 경사도 25% 이상 된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경사도 25% 이상 된 것 같습니다. 30% 이상 된 것 같습니다. 경사도 25%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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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 된 것 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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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